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오늘은 노지월동 잘되고 풀을 이기는 지피식물 백리향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구통에다가 분갈이를 해볼까 아니면 오아시스 고리대에다가 한번 분갈이를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잡아 본답니다 절구통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둬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거리대에다가 분갈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구통은 구멍이나 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거리대에다가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리향은 4월에서 8일까지 꽃이 피는 그런 아이랍니다 꽃은 작은 꽃 하나하나가 모여서 커다란 하나의 둥근 꽃을 만들어 두는 그런 아이랍니다 그리고 상쾌한 향이 나는 그런 아이죠 분갈이는 제가 사용하는 일반 용토에다가 마사를 조금 섞고 그리고 계란 껍질을 약간 섞어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리향은 하원에서 데리고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서 적응을 시킨 그런 아이랍니다 처음에 하원에서 데리고 왔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식물을 화분에서 뽑을 때에는 이렇게 통통통 두드려 주거나 가장자리를 눌러서 살살 뽑으면 이렇게 잘 빠진답니다 아랫부분에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필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를 옆으로 뻗으면서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리향 같은 경우도 풀이 많이 나는 곳에 심어두면 풀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무성하게 그렇게 자라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줄기에 뿌리가 공중뿌리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뿌리가 난 부분들을 잘라서 삽목을 하거나 포기나누기를 하여서 번식을 시키면 번식도 아주 잘되는 그런 아이랍니다 아랫부분에 뿌리가 너무 무성하여 중간 정도 잘라 주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잘라 주거나 뿌리를 건드렸을 때에는 분갈이를 해주시고 난 후에 물어 주시지 마시고 2-3일 정도 적응을 시킨 후에 물어 주시면 된답니다 이 화분은 작년에 카멜레온 심었던 화분입니다 아랫부분에 흙을 조금만 담고 그리고 백리향을 올려서 적당한 높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적당하게 담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리향을 올려만 놓아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통 부분의 뿌리들이 많이 엉켜 있기 때문에 조금씩 풀어 주어서 풀어 준 후에 흙을 담아서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살살 눌러 주거나 엉켜 있는 뿌리들을 손으로 살살 이렇게 풀어 주신 후에 흙을 담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을 뿌리를 뜯어낸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살살 풀어 준 후에 분갈이를 하면 더 잘 뿌리를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몸통에 있는 뿌리들을 이런 식으로 살살 풀어 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흙을 담아 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분갈이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들이 약간 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살짝 들어서 아랫부분에 흙을 채워 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으로 늘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대에 걸어 두시고 보시다 보면 아래쪽으로 뿌리를 내려서 줄기를 늘어뜨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늘어진다 싶으시면 잘라서 돌 틈이라든지 바위 틈 사이에 심어도 좋고 정원의 울타리로 많이 심으셔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꽃을 스칠 때마다 아주 상쾌한 향이 난답니다 그리고 이 병리향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그런 좋은 성분이 있어서 무기력, 불안정, 식욕부진, 정신적 피로, 우울, 공포, 자신감이 떨어질 때 이 향을 맡으면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이 병리향은 차로도 만들어 마시고 약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분갈이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분갈이가 되면 모양을 살살 잡아서 자리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가 되었습니다 고리를 한번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갈이가 되면 이렇게 분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갈이를 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갈이 되고, 이제 분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갈이 되는 것입니다 곳에 걸어두면 꽃들도 하늘하늘 그리고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참 예쁜 것 같지 않습니까 옆부분에 약간 빈틈이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옆으로 뿌리를 이렇게 뻗어서 아주 풍성해지는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내년 쯤에는 굉장히 많이 풍성해 지겠죠 쭈기들도 잘라서 다른 곳에 삽목도 한번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쁘죠 여러분들도 이 백리양 한번 심으셔서 아주 풍성한 아이로 한번 키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